일상 킨텍스 특설 링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어지는 무대는 아이스댄싱 무대가 되겠습니다. 테사 버추와 스컷 모이어 선수의 연기입니다. 핑크 플로이드의 더 그레이트 기그 인 더 스카이 에 맞춰서 아이스댄싱 연기 보시죠. 아이스댄싱 연기 아이스댄싱 연기 두 선수가 공간 없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아이스댄싱 연기 아이스댄싱 연기 아이스댄싱 연기 아이스댄싱 연기 아이스댄싱 연기 네 테사 버추와 스컷 모이어 선수의 아이스댄싱 연기를 보셨습니다. 아이스댄싱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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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가 아랫동수입니다. 신세가 아랫동수입니다. 신세가 아랫동수입니다.